자 메르츠 증권의 이다솔 차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소개할 때 메르츠 증권으로 하는 게 맞다면서요? 저희가 사명이 변경돼서 메르츠 종금에서 메르츠 증권으로 변경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이 좀 올랐더군요. 오늘 코스피는 0.51% 올라서 1937포인트로 끝났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0.16% 하락한 690.8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양상이네요. 원래는 코스피가 좀 약하고 코스닥이 강한 건데 제가 코스피만 보고 좀 올랐다고 했는데 제가 5월달 들어온 이후에 코스닥이 월간으로 한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는 월간으로 마이너스 0.1%가 채 안 되는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까지 직전에 5월장은 코스피가 지수가 상단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던 5월이었고요. 오늘이 약간 패턴이 바뀌면서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만 봐도 코스피가 올랐으면 코스닥 당연히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늘 어디 밖에서 회의 좀 하다가 와가지고 그런데 코스닥이 좀 빠졌군요. 오늘 개인들과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피를 개인이 300억 정도 순매수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9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이 339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050억 정도 순매수가 이어졌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난 4, 5월 딱 이어진 것처럼 개인은 계속 수급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863억 코스피 매도면 최근 들어서 가장 작은 물량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천억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비로소 코스피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더라고요. 안 팔기만 해도 코스피는 많이 오르겠군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비교적 좋은 모습 보이는데 오늘 제일 시장의 특징주로 꼽을 만한 게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을 상징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4월 초에 장 반등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추적했던 게 주도주가 직전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에서 언택트와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중심에 주도주 교체가 한 달 반 정도 있어 왔고요. 5월 들어서도 사실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돼서 이어져 왔는데 오늘 4월 초 이후에 이어졌던 그 장세가 조금 바뀔 수 있나? 이런 의심을 처음 들게 하는 어떤 시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가 1.99%, 한 2% 정도 올라서 4만 8,800원에 끝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금요일 날 상당히 좋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너스 4.6%, 그러니까 4.6% 하락하면서 9만 9백 원에 끝났거든요. 이게 시총 1, 2, 1, 2 종목들이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에. 맞습니다. 코스피의 1등 종목이 삼성전자고 코스닥의 1등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그동안은 양 1등 종목 중에서 코스닥 대장주가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패턴이 좀 역전이 됐고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장 초반에는 금요일 날 발표한 실적을 반영하면서 장중에 5%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중반 이후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일단 4.6% 하락을 해서 국내 기관들이 많이 팔았다고 그래요? 네. 일단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국내 기관을 포함해서 차익 실현이 오늘 한 번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내 기관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34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도 한 15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이 47만 7천 주로 오늘 헬스케어를 다 받았습니다. 이게 시총 1위입니다. 코스닥에. 그래서 오늘 특징주 중에 보시면 눈에 띄던 종목들이 일단 오늘 섹터에서 제일 눈에 띄던 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IT 관련 종목들이 코스닥,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다 눈에 띈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성전기가 2.9% 상승했고 LG전자도 3.7%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솔브레인 같은 종목이 6.3%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주인 월덱스 같은 종목들이 9.7% 상승을 했고 2월 달에 상당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비메모리 관련주들도 오늘 대부분 플러스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IT 장비 소재주들이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또 한쪽은 2차전지 관련주가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8.6% 오르면서 9만 3천 원 정도 끝났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만났다는 얘기하면서 2차전지주가 한번 반등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틀 정도 시세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일단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언택과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들이 올라가는 동안 약세 종목군이었던 2차전지와 IT테크 소위 컨택이 주도가 될 때 IT나 이것도 하드웨어나 하드웨어니까 IT 하드웨어가 계속 소외받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역전이 되는 오늘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 2차전지 시장의 가장 큰 중심축이 유럽 쪽이거든요. 중국 쪽에서 팔리는 양 플러스 유럽에 있는 메이커들이 탄소 배출 규제 같은 것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유럽 쪽의 전기차 판매량이 1, 2월 달 상당히 좋았고 그러면서 전기차가 1, 2월 달에 장을 주도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주요 국가들이 전부 다 경제 폐쇄에 들어가면서 전기차 판매 데이터도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런 우려들이 섹터에 대한 주가를 억누르던 요소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유럽 지역들의 일부 경제 봉쇄 완화랑 맞물리면서 올라오는 국면이라서 일단 5월 중순장은 초반에는 여전히 4월에 주도했던 언택과 바이오 시밀러가 주도하던 장세에서 오늘일 때 약간 변화의 조짐을 한 번 시그널 정도 한 번 보여줬다. 그렇게 좀 장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장중에 보니까 한 2% 이렇게 오르는 것 같더니 조금 오르긴 올랐어도. 네이버 같은 경우가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결국은 0.9% 정도에 끝났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네이버가 늘 코스피 시총에서 상위주 중에서 상승률을 꼽으면 늘 앞선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중대형주 중에 오늘 눈에 띄었던 주식이 주 SK가 오늘 11% 상승했거든요. SK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안 그래도 우리 채팅방에 SK 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주 SK가 사실 오늘 대형주 중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시세를 보였었는데 일단은 오늘 SK 관련해서 나왔던 어떤 개별 이슈들은 뚜렷한 뉴스 플로우들은 없었는데 시장에서 추측하고 있는 플로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SK케미칼 자회사가 빌게이츠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코로나 관련 연구를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뉴스 플로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SK바이오팜의 상장이거든요. SK바이오팜이 SK그룹 차원에서 올해 중에 상장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상반기 중에 IPO를 할 거로 예상했었는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가 지금 SK바이오팜의 IPO 작업이 진행돼서 조만간 IPO 일정이 공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SK반등의 주요 포인트였다고. SK의 지주회사 꼴이죠? 맞습니다. 주 SK가 SK그룹의 전체 지주회사를 갖고 있고 특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SK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상장하면서 어느 정도 밸류를 받냐에 따라서 현재는 비상장의 장부가치로 평가되어 있는 자회사가 이제 GSK의 새로운 어떤 주가 동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주목해 볼 점은 지금 SK바이오팜의 상장 시점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과거 삼성그룹이 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할 때 그때 시기랑 좀 오버랩하시는 것 같아요. 지배구조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결국은 삼성그룹도 바이오로직스라는 바이오회사를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의 시장에 상장시킬 때 제값을 받으면서 소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이 시작되는 신호탄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주 SK 같은 경우도 바이오팜의 상장 시점을 결과적으로는 지배구조 기본적으로 SK는 지주회사 체계로 되어있긴 하지만 해결에 대한 문제도 몇 개 남아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그것도 형제관도 있고 소송도 있는 대표적으로는 SK가 지금 사촌까지 포함해서 4형제인데 어쨌든 직전 회장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거의 그룹의 대부분의 지분을 최태원 회장이 상속받으면서 몰아줬던 체계고 사실 SK의 지분 몰아주는 상속이 지금 회자되기에도 상당히 뭐랄까 형제간의 갈등 없이 상당히 평화적으로 상속이 됐던 케이스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SK를 오래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동생과 사촌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시점엔가는 이 그룹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적정한 규모로 분할하는 작업들이 그런 거군요. LG그룹도 구 본무회장 대에서 분할을 많이 했고 GS그룹도 많이 했고 SK그룹은 그룹의 사이즈에 비해서 형제들이 예전에 선대회의 형님인 최종권 회장, 최종현 회장 그 자제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제들이 4명인데, 아들들이 4명인데 어쨌든 지분을 좀 나눠서 SK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어떤 분할 구도가 만들어져야 되긴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SK바이오팜의 상장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일단 이것도 사실 주가가 오르면서 무슨 이슈로 오르나를 해석하던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찌 됐건 GSK가 지금 최태원, 최재원 형제 일가와 최신원, 최창원 소위 4명의 사촌 형제들이 구도를 짜고 있는데 사실 그룹 내 지분은 거의 대부분 최태원 회장은 갖고 있고요. SK케미칼만 최창원 부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고 SK케미칼 밑으로 붙어있는 회사들은 일단 시장에서는 최창원 부회장 쪽이 향후 경영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계열사들이고 최신원 부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이 두 분이 그룹 내 지분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향후에 지배구조 과정에서 어떤 몫을 할 거냐가 관건인데 어찌 됐건 이 여러 가지 추측들의 작업들이 결국은 SK에서 준비됐다는 신호를 시장에서는 바이오팜의 상장과 함께 맞이할 것 같고 언제 상장한다고요? 지금 구체적인 IPO 일정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대략적으로 시장에서는 여름 정도에는 IPO 일정이 구체화되거나 혹은 IPO가 준비 작업이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들 하고 있고 어찌 됐건 늦어도 올해를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SK바이오팜이 그동안 개발했던 약들이 실제 FD에서 허가받은 약들도 있고 그동안 성과들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올 바이오 기업들 중에 상당히 시장에서 대여로 기대받을 만한 회사고 또 SK바이오팜의 사이즈 정도면 기관 투자가들이 거의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IPO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플로우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또 때리니까 이게 과연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어떻게 여름이 있으나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일단 굉장히 좀 대별되는 주가 흐름을 보였어요. 삼성전자 1.99 2% 올랐고 SK하이닉스는 낙포를 조금 줄인 것 같아요. 0.98 마이너스인데 물론 모바일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가전도 있으니까 좀 다르게 봐도 되지만 어쨌든 반도체 1, 2위, DRM 1, 2위 회사인데 주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그 이유는 뭡니까? 사실 오늘 전자와 닉스가 주가가 갈린 거는 그 폭이 엄청나게 큰 폭은 아니라서 두 업체가 되게 어떤 특별한 이유로 갈렸다고 보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해석을 일단 해보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반도체 중심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향도 더 많았고 중국향도 더 많은 편이고 반도체 쪽 시황이 영향을 받을 때 1차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더 포지션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매도를 줄인 영향이 삼성전자의 수급의 변화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이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사실 예상들을 하고 출근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테크 대형주들이 거의 대부분 상승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나 기관 사이즈 쪽에서 그동안 잡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시 좀 평탄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오늘 좀 이루어졌다고 봐도 작년에 미국이 하웨이를 한참 때릴 때 그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어땠나요? 제가 그냥 얼추 생각할 건데는 하웨이와 유럽에서 어쨌든 휴대폰으로 경쟁하고 있는 데서 좋아질 거고 또 하나는 통신 장비 쪽에서 그래도 계속 하웨이를 옥제면 삼성전자한테도 나쁜 거 아니고 그다음에 TSMC가 일단 1차적인 타켓이 될 수 있다. 물론 미국에 진출한다고 하지만 하웨이라든지 중국 쪽에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니까 TSMC를 때리면 시스템 반도처 쪽에 그래도 삼성전자의 활로가 좀 열리는 거 아니냐 이 세 가지가 외국인들 센치를 삼성전자에는 살리는 거고 하이닉스는 다른 거 없는데 중국향 매출 이거 문제인데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 이슈만 놓고 보면 작년 연간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양사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삼성전자 작년 연간 주가를 보시면 작년 연중 고점이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 날 분할 후 가격 기준으로 6만 2,800원에 거래됐었고 이게 이제 4만 원 초반대까지 계속 빠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말 지나 올라가면서 다시 회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전체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작년 연중으로는 주가가 미중 무역 분쟁은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왔었고 실제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됐었던 작년 이제 10월 이후부터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중이 싸우는 국면에서는 테크대형주들은 사실 조금 실적이나 업황에 대한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화두가 되면서 제일 돋보였던 섹터가 화웨이를 때려잡는다고 하면서 소위 5G 섹터들이 이제 작년 여름부터 화웨이가 통신망을 못 갈면 노키아나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수주를 떼가면서 국내 벤더들이 좋아지겠구나라는 이런 패턴으로 작년 여름부터 상당히 좀 강한 시세들을 보여줬었습니다. 5G 통신 장비 쪽. 네. 작년은 그랬었고요. 올해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긴 단계고 아직은 주가 개별 수혜나 피해 시세로 이어지고 있는 국면들은 아닌데 제가 최근에 시장을 관찰하면서 느끼는 바는 시장이 코로나 이슈에는 좀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쭉 훑어보면 코로나 환자가 늘었다 줄었다 이 이슈를 가지고서는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지는 않습니다. 크게 악재로도 크게 호재로도 반영 안 하는 그러니까 5월 중순경에 용산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주도주로 자리 잡았던 언택이나 키트 관련주들이 한 번 더 랠리를 보이기는 했지만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3월 달에는 이런 주식들이 올라갈 때 다른 주식들은 빠지고 이 주식들만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용산 이태원발 확진자가 늘어난 구간에서 주가들을 잘 살펴보시면 다른 섹터 주식들도 자기 몫을 하면서 기존에 주도주셨던 주가들이 한 칸씩 더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 자체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찌됐든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다 같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해서 공조를 오히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면은 공조보다는 거의 각자 도세인 국면이 더 빨라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그것을 일종의 프레임으로 해서 시장을 보고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잘 적응할 기업들을 골라내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노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본인의 재산 스케줄에 상당히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선거 캠페인을 수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또 대표적인 프레임이 코로나는 중국 탓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건 중국 때문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뭔가 무역전쟁스러운 싸움을 확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하나 보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자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거든요. 오바마도 지금 못 참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좀 못 참겠다고 하면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불리한 국면을 오바마와 중국이라는 두 가지 프레임으로 본인의 책임을 피해가는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어찌됐건 오바마와의 싸움은 국내 정치 이슈라고 치더라도 중국과의 이슈가 확전되는 건 사실 이머징 제조업 국가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그렇게 달가운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부터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급 드릴 만한 것은 오늘 조금 메인 섹터는 아닌데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섹터가 공인인증서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위 신용평가사들이나 인증서 폐기 관련 섹터들이 오늘 시세를 좀 많이 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나이스 DMB라든가 한국전자인증 이런 데들이 시세를 좀 크게 냈었는데 이런 섹터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주 산업으로 작용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시장의 시그널은 제가 뒤에도 이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오늘 준비해 갖고 왔는데 지금 지수는 사실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크게 상승하지도 크게 빠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왜 이렇게 자꾸 지수가 오르지 혹은 안 밀리지 안 밀리지 하면서 계속 지수가 레벨업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조종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포지션의 투자자들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지수는 계속 못 올라가고 막혀 있는데 개별 종목들의 시세는 상당히 좋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언택 관련주나 바이오 시뮬러 조종을 받았지만 과거 같았으면 이런 주도주들이 조종을 받을 때 장이 크게 휘청거리면서 출렁이는 패턴이 나타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다른 색도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가 이슈가 되면 공인인증서 쪽으로 또 유동성이 몰려가고 또 테크 대형주주로 갔다가 다시 또 언택이나 시뮬러 쪽에 호재가 나오면 다시 주도주주로 건너왔다가 이러면서 상당히 활발한 전형적인 유동성 장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을 대응하실 때 지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되 개별 종목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개별 종목들을 좀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